3학년 5학년 축구가 가능하네. 없어요? 나나나나 우리에게 계속 견딜 수 없지 이럴 때 너가 뛰어 너희들은 생각 있어 없어 축구 성수가 되겠다는 거야 꿈 있어? 돈 많이 든다고요 안 된다요 꿈을 못하는 거 더구나 아쉬워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려고 하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회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많은 아픔도 가지고 떠나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죽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아? 죽을 것 같아요 저리 뭐 크게 한 번 해봐요 네 건 뭐야 죽고 던져라 죽고 던져라 죽고 던져라 죽고 던져라 죽고 던져라 죽고 던져라 힘을 내서 네 내가 알고 우리다 우리 재미있게 너가 열심히 하고 와 아들이 가롌둬이 가慢慢 가속 도 Stitch 어둠이 가로막 guideline Kaf 동X 자 희망 희망 하여튼 크게 한 번 하자 희망 희망 화이팅 숙박은 뭐야 매일 하고 싶어 그래도 안 된다 형 돈 많이 든다고요 그렇게 못 하니까 아쉬워요 숙박은 하면 죽을 것 같아? 죽을 것 같아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성장했다는 데서 너무 고마워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꿈에 한 발 다가가는 법 숙박은 들어와 숙박은 들어와 살고 싶어 해 숙박은 들어와 살고 싶어 해 나랑 살고 싶어 숙박은 들어와 숙박은 들어와 숙박은 들어와 육><